그다음에 5번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공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 그럽니다. 청구인. 그리고 청구인이 왜 행정심판을 청구하냐면 행정청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 이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처분청. 처분청.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요 청구인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있는데 이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어. 이것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다투죠.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처분청을 거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만 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처분청 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불러 불러서 야 니 것이 행정심판 청구했니 나한테 죽어볼래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거쳐도 되지만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틀린 거지. 처분청을 경유해야 된다. 틀렸지. 아니어도 돼. 바로 직행. 직행도 가능해요. 왜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2번 3번 4번을 그냥 읽어보시고 이제 1번만 보겠습니다. 처분청을 경유하여 이게 틀린 말이에요.